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인 네이버 닷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네이버 닷컴이라고 하고 접속해도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다가 80을 붙여도 접속이 돼요. 물론 80이 금방 없어지지만 그런데 이 뒤에다가 8888이라고 하고 접속해 보시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즉 80으로는 되고 80이 없어도 되고 하지만 80 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80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80을 쓴 것과 같게 간주한다. 하지만 80이 아닌 다른 숫자 예를 들면 이런 숫자를 쓰면 80이 아니고 80이 아니면 접속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 뒤에 붙는 80이라는 숫자 생략할 수 있는 저 80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숫자가 포트입니다. 이 숫자가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ssh를 통해서 밑에 있는 컴퓨터에서 위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 볼 건데 그때 제가 이렇게 명령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다가 마이너스 p라는 옵션 p는 포트의 줄임말입니다. 저기에다가 2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접속이 됩니다. ssh 클라이언트를 끌 때는 exit 를 하면 ssh가 빠지면서 그 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여기 있는 p 뒤에 있는 숫자를 2222 이렇게 하고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connection refused 라고 나오죠. 거절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22라고 입력했을 때는 접속이 되고 그리고 이걸 생략했을 때도 접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포트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ssh라고 하는 방식은 22번 포트를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음... 웹브라우저 웹서버 웹서버 웹은 20... 아니죠 80이라고 하는 숫자 ssh는 22라고 하는 숫자가 왠지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바꿔 봤습니다. 자 이건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컴퓨터에는 포트라고... 서버가 아니라 모든 컴퓨터에는 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포트는 이런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멍 구멍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몇 개가 있냐면 0번 구멍부터 65,000개의 구멍이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보면 알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 22번 구멍 80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설치하고 ssh 서버를 설치하면 ssh 서버를 설치하면 ssh 서버를 설치하면 서버를 설치하면 요것은 22번 포트에 연결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웹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 기본적으로 접속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 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가 여기 깔려있고 웹브라우저에다가 서버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는 일단은 서버 컴퓨터로 가는데 서버 컴퓨터에 어디로 가냐 80번 포트를 찾아갑니다. 왜냐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 이렇게 접촉하기로 8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익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약속에 따라서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때 웹 서버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때 여러분이 특별히 주소에다가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걸로는 네이버 닷컴 에다가 뒤에다가 땡땡 80이라고 쓰지 않고 얘를 생략하면 웹브라우저는 80번 포트를 찾아갑니다. 그럼 80번 포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웹 서버가 그걸 알아요. 접속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면 동작하기로 약속된 대로 동작한 다음에 그 결과를 80번 포트로 돌려주면 다시요. 80번 포트로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에게 돌려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SSH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SSH 클라이언트는 22번 포트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포트번호를 적지 않는다면 그러면 22번에 접속하고 22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런 경우를 리슨이라고 하거든요. 귀 기울이고 있었던 SSH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SSH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SH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22번 포트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 설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1024개의 구멍까지는 이만큼을 well-own 포트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치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통신 시스템들이 있죠. 웹 서버 웹이라든지 SSH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포트의 값을 고정해서 접속할 때 특별히 포트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 외에 65,000개에서 1024에서 65,000개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죠. 거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아무거나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4 안에 들어가는 이 포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는 통신 시스템들이고 1024 바깥쪽에 있는 것은 뭐 유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그냥 표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로 1024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때 여기 포트번호를 만약에 8888로 썼다는 것은 이 접속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80이 아니라 8888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8888에 웹서버가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etc에 ssh에 sshdconfig 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저 파일을 열어보면 이 파일에는 포트 22라고 적혀있어요. 이거를 열어보니 2222라고 하고 커맨드 x y 엔터 그 다음에는 ssh 서버의 설정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service ssh restart 를 해서 ssh 를 껐다 키면 우리가 수정한 config 파일이 그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서버에 접속할 때는 egoing 골뱅이 192 168 0.65 로 해서는 접속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트번호를 바꿔서 2222 접속이 되죠. 자 포트번호는 이런 겁니다. 그런 포트번호를 기본 포트번호를 쓰지 않고 바꾸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2번 포트는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트로 바꾸는 거나 요런 경우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웹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웹서버의 포트를 바꾸면 여러분이 다른 포트로 웹서버에 접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포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